일본에서 앨범이 발매됐지만 공연이 취소됐잖아요. 마음이 더 아팠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일단 저희 비스트를 너무나 사랑해주셨고 많이 아껴주셨었는데 찾아뵙지 못한 게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를 입으셨었는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항상 진짜 슬프거나 힘들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힘내시고 힘을 잃지 않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국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 동참해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옳은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